4월 29일 안식일 빵나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원 2장 6절 탈모드에 나오는 수수께끼입니다.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빵나무를 주시지 않았을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집집마다 빵나무를 심어 놓고 필요할 때 하나씩 따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충분한 영양이 포함되어 있기에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. 탈모드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. 즉, 사람들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. 이 세상에는 식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그것으로 다양한 반찬과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계절별로 다양한 과일과 채소, 곡식이 쉬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. 눈이 오는 겨울에도 가을에 저장해둔 과일과 군밤, 군고구마, 그리고 김장김치가 우리의 식탁을 채웁니다. 한 덩이만 먹으면 영양가가 풍성한 빵나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재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라마다, 지방마다, 가정마다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.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빵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지만 그 열매 역시 요리를 만들어 먹는 재료일 뿐입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재료를 주시며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.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고, 좋은 친구를 사귀고, 다양한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.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는 하루가 됩시다. 재림신앙 이음, 금왕교의 서연진, 호탄이 교의 손재이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.